한 번 더 대충 젓고 컴퓨터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랑 무수 대구하러 가실래요? 둘이 안 맞는데? 애교 카메라가 있어요? 돼지고기를 너무 잘 구워 닭싸움 할래요? 아앗! 비운다리 소담을 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재한 씨는? 제 본업에 대한 고민과 스트레스는 청년자에게 고기 먹어서 너무 좋습니다 진심으로 다음에 기회되면 party like 외국 뮤비 색깔 데이트 가자 아... 으악! 아... 아... 분더라 세상아 일단 저는 별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오늘 또 캠핑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날씨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좀 흐린데 저는 오히려 이 날씨가 캠핑하기에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대로 된 텐트부터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모르겠지만 텐트 치다가 오늘 끝날 수도 있어요. 데이트 우와 설명서가 있으니까 좀 보면서 다 한 것 같은데요? 잠은 어떻게 자요? 될걸? 검은 방수천을 먼저 까셔야 해요. 검은 방수천을 먼저 까셔야 해요. 바닥에요? 네, 여러분들 전문가를 제가 또 사배를 나와주세요. 이게 원래 혼자서 칠 수 있는 텐트에요? 네, 칠 수 있어요. 진짜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혼자서 칠 수 있는 텐트라고 합니다. 이게 포커스가... 촉촉 맞춰주세요, 감독님. 죄송합니다.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포커스가 자꾸 나가네요. 감독님, 2분 지났어요. 어? 운동이 클로즈업? 오늘 캠핑하러 오셨잖아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오랜만에 캠핑하시는 것 같은데 말 시키지 말까요? 말 시키지 말까요? 하하하하 이걸 혼자서 15분 만에 어떻게 쳐? 하하하하 피스템이 덮었어요. 그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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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아, 네. 옆에 오시다고 해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얘기 들었어요. 앞에서 촬영하고 계신다고. 네, 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텐트 고생 많이 하셨네요. 네. 텐트 다 치셨어요? 네, 텐트 저는 다 치고요. 고기 추고 있습니다. 고기 먹으려고. 아, 식사하시려고? 네, 네. 아, 일단 그럼... 네. 저 금방 치고 가서 좀 뺏어 먹을게요. 아니, 저랑 물수제비 하러 가실래요? 그래? 이게... 와, 둘이 안 맞는데? 제 계곡이 예쁘거든요. 네, 일단은 뭐... 그러면은 이것만, 나 이것만 연결하고... 제가 도와드릴 거 없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거 제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네. 이거 두 발이더라고요. 한 발, 두 발. 이게 여기서부터 한 발, 두 발. 네. 거기다가... 네, 꼬는 겁니다. 두 발에. 두 발에? 네, 네. 한번 해봐요. 믿음이 가시나요? 하나, 둘. 오, 성공, 성공. 됐다. 됐습니다. 지금 좀... 밖에 돌아다니면서 좀 구경하기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저기 또. 좋은 곳이 있어서... 갑시다. 네, 그거 알겠습니다. 데이트... 컴온! 지금 저게 관망이... 뭐야? 오...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돌을 이렇게 열심히 쌓아보는 것도 처음이야. 레츠고! 하나, 둘. 하나, 둘. 아, 다행이다. 자, 갈게요. 아, 이게 뭐라고 긴장되지? 밥이 걸려있습니다, 밥. 하나, 둘, 셋, 넷. 맛있겠다, 된장찌개. 오늘따라 빗물이 차갑네요. 밥 먹는 거 구경하러 갈래요? 아, 예. 아, 쉬소. Councillors 정리를 에겨ohlולם relaunch comer 와... 하얀 애들은 안 타더라. 원도를 atmospheric 일단은... 아, 예. 와... 보신지 마시겠지만 일단 라면 있고 야빵 있고 그리고 스팸 있고 횻감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된장찌개까지 있는 거예요. 우와... 가신다고요?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걸 할 수 있는 친구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김재환입니다. 김재환 씨, 네. 기분 짜니는 날! 일단 뭐 성훈이랑 좀 많이 친하다고 들었어요. 숙소 생활 같이 했었어요? 네, 맞아요. 그럼 성훈이 한참 게임을 나랑 같이 할 때 맞아요, 그때 목소리 몇 번 들었어요. 목소리로 뵀었구나. 네, 게임상에서. 회 좋아합니까? 회 너무 좋아합니다. 가자미. 이거 오늘 수산항에 가서 이걸 잡은 건데 오늘. 직접 잡으신 거예요, 낚시에서? 가자미 낚시가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잡히고 오! 너무 너무 맛있고, 고소해서. 제가 오겹살을 굽겠습니다. 이게 제 일부로 두껍게 썰었습니다. 오겹살이 맛있지. 유튜브에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이거 로망이었어요. 캠핑장 와서 고기 굽는 거. 안 돼, 눕지 마. 서야 돼. 그렇지. 그렇지. 서야지, 서야지. 그렇지, 서야지. 서 있어. 이거 좋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진짜. 셰프님들이 해주신 그 느낌. 제가 해드릴게요. 이건 안 뿌려도 괜찮겠어요? 그거 아직입니다. 캠핑을 평소에도 좋아해요? 저 오늘 로망 이루러 왔어요. 이거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진짜로. 아, 오늘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럼 캠핑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서핑도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캠핑하러 왔습니다. 오늘 처음 했는데 딱 성공했습니다, 일어서기. 그게 되게 어려운 건데? 팝클라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래 보드 같은 거를 좀 타는 편이에요? 아, 저 스케이트보드 탑니다. 아, 스케이트보드를 타는구나. 어떠세요, 선생님? 굽기가. 어, 색깔 너무 예쁜데? 좋아요? 어, 오케이. 어, 여기 찍어주시면 안 돼요, 이거? 딱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렇게. 아. 아, 안 돼. 뭐, 뭐 해줘요, 뭐 해줘요? 저 마늘을 자르려고요. 마늘을? 네. 통마늘 올릴 거예요, 아니면? 구우려고요. 그게 조금 얇게 해서. 슬라이스로. 오, 칼질을 되게 잘 하시는데요? 이게 혼자 오래 살다 보니까 기본적인 건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살죠? 네. 숙소 생활할 때보다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게 더 편해요? 좋아? 맞아요, 저 혼자 살다가 두 달 살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두 달? 두 달? 잠을 잘 못 자서 그 집에서. 왜, 왜? 겁나더라고요. 밖에서 누구 있는 거 같고 거실에. 아, 근데 그런 경우는 보면 대부분. 진짜로 누가 있었을 거예요. 아이고. 아무도 없었는데요? 데이트. 아, 찌개 냄새 너무 좋다. 좀 넘치긴 했는데. 찌개 마음에 드시죠? 어, 잘 산 거 같아요, 이거. 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네. 고기 바둑기를. 자연스럽게. 형님 근데 아무래도 고기가 좀 모자랄 것 같아요, 저희 둘이 먹기에. 그럼 고기를 그냥 안 줄 거죠. 일단 준비를 하셨잖아요, 고기를. 말만 하지 말고 물건 먼저 보여줘요, 그러면. 고기를 보여주세요. 진짜. 우와, 우와. 아니, 아니요. 아니, 모형인 줄. 모형일 수도 있잖아. 저거 지금 먹고 싶긴 하다, 근데. 게임을 해서 저희가 이기면 저 고기를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거고. 지면요. 저희가 맛있게 먹을게요. 당신들 아까 육개장 먹는 걸 내가 다 봤는데 또 먹는다고? 먼저 가실래요? 네. 먼저 가겠습니다. 네, 네. 치사량. 양고기. 기름템. 세븐이. 하아. 연습해였나 봐. 왜 이렇게 잘해, 비닐. 비닐. 시간 초과입니다. 봉준호. 봉준. 자, 나와주십시오.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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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우시니까 조심하시고. 돌아와서 오시죠. 예. 건강입니다. 아유 아닙니다. 이거 져드려야 되나요? 목숨 걸고 할 거면서 뭘 져드려야 되나. 탕. 수. 육. 수. 탕. 수. 탕. 수. 탕. 수. 육. 수. 더듬이셨어요. 아 형? 육. 아니요. 탕 다음에 수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오케이. 살리고 살리고. 가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탕. 수. 탕. 육. 탕. 수. 탕. 수. 탕. 수. 탕. 육. 탕. 수. 육. 아아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계속 멍해진다 이게. 너무 잘했죠. 저 이렇게 잘하는 분 처음 봤어요. 독한 여자예요. 마지막 승부 한 번 펼칠까요 형님? 닭싸움 할래요? 아 형. 아아. 아 근육 밴. 마지막은 초성 게임으로 그냥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아 초성 게임 형. 좋습니다. 초성 게임. 형님 자신 있으시죠? 잘하실 것 같은데. 대본을 많이 읽으셔가지고. 단어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래. 그게 그렇게 되나? 앵두. 야다. 오디. 유두. 그대야 울지 말아요. 슬퍼 말아요. 어디. 어디. 네. 어디가 되는 거예요? 야다 야다 유두 유두 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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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두. 뭐 하나 보여주시면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드릴게요. 진짜 저 고기 너무 먹고 싶거든요. 제 로망이에요. 애교. 가르쳐줘요. 형한테. 이게 하루 정도는 굶어도 괜찮아. 형 저 너무 먹고 싶어요. 진짜. 내일 내가 사줄게요. 멋있어. 근데 저도 사실 애교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여가지고. 애교 카메라 뭐예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애교 카메라가 있어요? 뭐야 이게. 애카요 애카. 그 대체 성훈 씨는 재환 씨를 보고 있어야 돼요. 아 왜. 아 왜 봐야 돼. 왜 나는 이상해. 나는 이상해. 고맙다 성훈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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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성훈 씨 준비되시면 큐 주세요. 내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애교를 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왜 이렇게 떨리지. 왜 이렇게 무대 선 거 같지. 아 무대 선 거 같아 지금. 하 가시죠. 기회 한 번도 안 주면. 제니 똑딱니. 기회 한 번도 안 주면. 제니 똑딱니. 와 대박 형. 형 형. 와 잘 걷다. 나 진짜 솔직하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로. 내가 먹어본 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회도 좀 먹어. 아까 회 좋아한다고 그랬잖아. 돼지고기가 너무 맛있었어. 돼지고기를 너무 잘 구웠어. 제일 제일 맛있었어. 진짜. 데이트. 비 온 다리. 비가 오네 시원하게. 와 고기 대박이다. 이거 먹어봅시다. 소고기니까. 음. 당분간은. 밖에 나와서 또 다치 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네. 당분간 계속 부모님 집에 있는 걸로? 네. 저는 솔직히 혼자 심심한 감이 있었거든요. 음, 그치. 캠핑 혼자 하면 심심하지. 네, 계속 혼잣말을 해야 되고 되게 심심해했는데 형님이랑 이렇게 게임하고 말도 많이 대화도 하면서 고기 먹어서 너무 좋습니다. 진심으로. 이게 나도 낯을 좀 많이 가리는 성격이다 보니까 이게 볼 때 같이 몇 번 봤었으면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었겠다라는 아쉬움이 살짝 있는데 어쨌든 오늘 봤으니까 우리 또 이제 한 번씩 보면서 우리 또 다음에 기회 되면 캠핑 말고 다른 거. 다른 거. 오늘 만나도 너무 반가웠고 잠은 그래도 각자 텐트가 있으니까 따로 잡시다. 알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밖에 혼자, 혼자 잘 수 있죠? 네, 네. 괜찮지? 네, 최소연 다 해봐야죠. 혹시나 무서우나 같이 자두고. 알겠습니다. 짠. 짠. 이건 거의 흉기인데? 네? 데이트. 평소에 어떻게 하세요? 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이거. 그냥 뭐. 어떻게 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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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아 이렇게 안 하셔서 보셨나 봐요. 아까 아까 뭐 어떻게 한다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웃으셔야 돼요. 눌러주세요. 눈 웃으면서 조금씩 나아야 돼요. 아이씨. 됐다. 자 썸썸이들 그리고 아직까지 썸썸이가 되지 못하신 분들. 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눌러주세요. 네. 눌러주세요. 나 웃고 있지? 웃고 있지? 톤이 너무 좋은데? 웃고 있잖아. lands assumption wouldn't like this. 止 от backwards. 는 프랑스etztенд Are you going with me? 아마 키 ga. ni 낙습니다.